잠시 후 설탕 버터 오징어 오징어 마늘은 저녁에 다 넣어요 이렇게 잘 먹어요 스티커에 참기름을 만들었어요 맞은거에 소금을 넣었어요 스티커에 넣는거에요 스티커에 넣는거에요 계란 계란 계란물 계란물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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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부분 기름을 썰어드릴게요 곁에 잘 제거해줄게요 생긴 소품이ょD고 단무지가 많이 띵어주세요 토마토 오ari 고춧가루 양념장 고추 양파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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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게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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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배추 양배추 물 양배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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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 골고루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